자 김그림씨가 세상 스윗한 지성아빠 지난번에 나왔을 때 둘째 태명이 보아라고 하셨던게 생각납니다 이 보아라는 그 이름풀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기억하세요? 보아가 뭐죠? 보영이야기 보영이야기라서 보아라고 그럼 지성씨는 어디 있는걸까요? 아 첫째가 보배고 둘째가 보아인데 보영베이비 보영아기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어디냐면 이게 빠져있는데 성에 이제 제가 원래 성에 곽씨여서 곽보배 곽보아 아 다시 들어도 정말 달달합니다 아기는 지금 잘 크고 있어요? 네 크고 있어요 너무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준 것만도 감사한데 또 건강하기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죠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? 아기 이름은? 어 이제 저희 그 뭐 이제 투표로 갇혀요 투표요? 가족 투표요? 네 그래서 아 정말 첫째도 그럼 투표를 했어요? 네 그럼요 어머 사랑스러워라 어머 사랑스러워라 스읍